저날 전미숙 진짜 리즈였지. 저저만 인정. 아, 그 전미숙 어디 갔냐. 내가 날 못 알아보겠으니. 리즈가 별 거야. 좋았던 날들이 다 리즈 시절이지. 오늘이 좋은 날이면 오늘도 리즈야. 이벤트 첫 손님이니까 신경 써서 찍어줘요. 내가 알아서 합니다. 자, 촬영 시작할게요. 여기, 여기서요? 아이고, 참. 살짝만 웃어볼게요. 시선도 이쪽도 봤다가. 아, 오케이. 아, 너무 빨리 먹어서 잠시만요. 자, 안 되겠다. 왜, 왜. 뭐야. 자, 음악의 리듬을 타고. 나 봐봐, 나 봐봐.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. 자, 이렇게. 맛있게? 멋있게. 약간 이쁠 것 같아. 아, 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마음에 들어? 우와. 그렇지? 오케이. 야, 너 나가서 놀아, 혼자. 아, 영은아 진짜 기분 좋다. 양치숙 어때? 전직 모델의 아우라가 느껴집니까? 와... 완전 이쁩니다, 이뻐요. 진짜 잘 나왔다. 야숙한 계집애. 뭘 또 이렇게 꽃같이 이쁘고 날리니. 그러네. 꽃같네. 친구분들도 같이 찍으시죠. 우리도요? 컷수 상관없이 마음에 들 때까지 무조건 5천 원입니다. 자, 찍겠습니다. 뭐 하는 거야, 또? 해보자, 우리 해보자. 어떻게 하냐. 스토리 하는 게. 사진 속에서 우린 대부분 웃고 있다. 좋아서 웃었을까? 카메라 앞이라서 웃었을까?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순간 우린 웃었고 행복했다는 것. 그 기억이 또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. 브라이데이